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전쟁사뿐만 아니라 인류사를 뒤흔드는 일종의 혁명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을 무기라면 역시 핵무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핵무기 못지않게 충격을 던진 무기체계가 바로 전차입니다. 세계 최초의 전차 타이틀은 영국이 개발한 마크원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후 세계의 군사강국들은 앞다투어 강력하고 뛰어난 성능의 전차를 개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런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전차 개발은 꿈도 못 꾸고 그저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에서 최신 전차를 도입하려는 방산 분야의 비주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최강의 전차 K2를 개발하고 보유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소련이 제공한 전차 T-34를 앞세운 북한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가슴 아픈 과거를 떠올리면 실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이러니하게 한국의 K2 개발에 지대한 공헌을 한 나라도 러시아입니다. 불곰사업으로 러시아에서 들여온 첨단 무기와 그 무기들을 통해 습득한 기술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과 무기 개발 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고 그 중에는 K2도 있습니다. 상황은 또 반전되어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배우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무기 수출 시장에서 러시아를 위협하는 위치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불곰사업이 우리나라의 무기 개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와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방산대결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의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무기 수출 대공 러시아의 명성이 땅에 떨어진 것은 새로운 유수거리도 되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의 러시아제 전차는 우크라이나 군이 서방에서 지원받은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러시아 무기 성능에 대해 의혹을 던지기 충분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의 전략과 전술 문제점도 러시아 무기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만약 러시아군이 우월한 화력과 무기 체계를 적절한 전략과 전술로 전개했으면 우크라이나 군의 선전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에 서방 국가들의 제재도 러시아의 무기 수출이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제재는 러시아 무기 산업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의 수입을 제한하며 러시아와 거래를 원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경제적, 정치적 압력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기존의 러시아 무기 도입국들과 잠재적 구매국들은 다른 국가의 무기 시스템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이는 러시아 무기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은 가파른 상승세를 그려나갔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2012년에서 2016년까지는 전세계 무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서 2021년에 2.8%로 상승하여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177%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약 73억 달러, 2022년에는 173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 수출 품목은 자주포화 전차, 함정에서 항공기와 미사일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며 주요 수출 시장도 아시아, 중동,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로 확대되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이러한 눈부신 성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세계의 안보불안도 한몫했지만 그 이전에 대한민국이 개발하여 생산한 무기들의 성능 자체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무기 개발 기술 성장에도 획기적인 변곡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불곰 사업입니다. 1990년 당시 우리 정부는 소련과 수교를 맺고 경제가 어려웠던 소련에 무려 14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차관을 제공해줬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에 5%가 넘는 수준이라 아무리 외교적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과도한 지출이었다고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91년 12월 25일 소련이 붕괴하면서 한국이 제공한 차관을 갚아야 할 주체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막대한 금액을 그냥 날리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소련의 후예를 자처하고 나선 러시아가 소련의 채무까지 계승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빚은 그대로 러시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라고 해서 경제 사정이 좋지는 않았었기에 한국에게 진 채무를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갚겠다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소련제 무기들로 대신 지불하겠다는 것이었죠. 한국은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대신 소련제 무기를 대량으로 공급받는 일명 불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차관 상환 방식으로는 원자재, 방산물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국가 간 이 차관을 현금 대신 현물 등으로 상환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방식입니다. 차관을 제공한 쪽에서는 차관 문제로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는 대신 상대 국가에 대한 경제적 혹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현물로 상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관을 받은 쪽이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라면 석유나 천연가스를 상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기술 이전 및 군사 장비 제공 등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러시아는 한국에게 차관의 상환 수단으로 무기를 제한한 것입니다. 무기와 군사 장비는 당시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자원이었으며 한국은 군사적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상환은 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했습니다. 1차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의 T-86 전차 33대, BMP-3 장갑차 33대, 매티스엠 대전차 미사일 70문 및 관련 탄약, 이글라, 변착식 대공미사일 발사기, 50문 및 탄약 등이 도입됐으며 2차 사업에서는 T-86K 지휘형 전차 2대, 무레나 공기부양정 3척, IL-103 인류신 고등 운영기, 카모프 32A 다목적 헬기, 카잔경 헬기 6대, 매티스엠 대전차 미사일 156문 등이 도입됐습니다. 차관 상환이 목적이었으나 그렇게 도입된 러시아 군사무기 기술은 우리나라의 방산 기술 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1985년에 개발된 T-86 전차는 당시로서는 최신 소련 탱크였으니 우리 군에서 두 팔 벌려 환영했을 것 같지만 공산권 국가의 무기라는 사실 때문에 초기에는 거부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T-86의 성능이 워낙 뛰어나 군 관계자들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후 우리 육군에서도 일부가 아직 운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T-80류의 진정한 유산은 우리 전차 제작 기술에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당시 T-80류는 러시아 군도 400대밖에 도입하지 못한 전차였는데요. 적의 무기 체계를 연구하기 위한 적성 장비라는 명목으로 국내에 들어왔고 T-80류를 살펴본 우리 군 관계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105mm 주포를 가지고 있었던 K-1 전차와 달리 125mm 주포를 장착하고 있었던 T-80류는 강력한 화력을 자랑했으며 러시아제 자동장전 장치와 사격 통제 장치는 이동 간 사격에서 놀라운 명중류를 선보였습니다. T-80류에 탑재된 여러 첨단 장치들은 국내 전차 개발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K-2 전차의 특징인 핵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중성자 차폐라이너도 T-80류에서 가져온 기능입니다. 덕분에 오늘날 K-2는 세계 최고의 3.5세대 전차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여타 전차들과 다르게 2000년대에 개발된 최신형 전차라는 점에서 3.5세대 전차 중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워치 매거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차 순위 1위에 K-2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밀리터리워치 매거진은 K-2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주력 전차라 평가하며 러시아의 T-80, T-90과 같은 최신 전차로도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전차라고 평했습니다. 또한 K-2의 복합장갑, 반응장갑의 조합을 통한 강력한 방호력과 밀리미터 대역 레이더 시스템을 통해 발사체를 감지한 후 치아를 차단하고 적외선을 교란하는 연막탄을 자동으로 발사하는 능동 방호 체계를 갖추고 있어 뛰어난 생존성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뛰어난 사격 통제 시스템과 측품 감지기, 레이저 거리 측정기, 열화상 카메라 등 강력한 센서들을 통해 최대 9.8km 범위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K-2 전차의 55구 경장 120mm 주포는 군당 10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날개안정분리철갑탄은 미국의 열화오라늄탄에 버금가는 관통력으로 현존하는 거의 모든 전차를 격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겠지만 불곰사업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3차 불곰사업은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규모나 생산 능력이 이제는 굳이 러시아에게 기대지 않을 만큼 성장한 탓에 우리 측에서도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있지만 결정적 원인은 러시아에 있습니다. 과거처럼 러시아가 화끈하게 무기나 기술 이전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방산의 위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불곰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한국이 자신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은 예상 못했던 터라 더 이상의 무기 기술 이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무기 시장에서 러시아는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빈자리를 차고 들어간 게 바로 대한민국 방산입니다. 스토콜룸국제평화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18에서 2022년 방산 수출 규모가 전 5년 대비 75% 이상 성장하여 성장세 부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성장세라면 세계 4대 방산강국이라는 목표도 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쩌면 러시아가 한국의 첫 번째 재물이 될 수도 있다는 자신감이 너무 과하다면 과한 자신감이겠지만 이미 현실에서 조금씩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을 장악하던 러시아가 한국에게 추월당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한국에게 동남아 무기 시장을 뺏기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코노미스트는 동남아 무기 시장에서 한국이 러시아의 빈자리를 대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수치상으로도 나타나는데요. 2017에서 2021년 기간 동안 동남아시아 전체 무기 거래에서 러시아제 무기의 비중이 14%인 반면 한국 무기는 18%를 차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산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러시아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러시아를 앞서는 영국인데요. 그야말로 청출어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주한다면 저력이 있는 러시아 혹은 다른 방산 강국에게 언제든 기세를 뺏길 수 있으니 앞으로도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멈추지 않는 질주를 계속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존의 개념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신무기를 투입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에는 다양한 서방제 첨단 무기들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첨단 무기에 각축장이 되었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첨단 무기를 투입하고 있는 건 서방과 우크라이나 뿐만이 아닙니다. 궁지에 몰린 러시아 또한 듣도 보도 못한 신무기를 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좀 이상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장갑차인데요. 바로 전장 6.9m, 전폭 3.8m, 높이 3.4m, 중량 48톤 그리고 이를 움직이기 위해 천마력에 달하는 엔진을 탑재한 BMPT 터미네이터입니다. 이 정도면 장갑차라기보다 전차에 더 가까운데요. 그런데 실제로 터미네이터는 무늬만 장갑차이지 일반적인 장갑차와는 완전히 다른 무기체계입니다. 일단 장갑과 무장이 너무 과합니다. 태생부터가 전차에서 포탑을 제거하고 그 위에 각종 화기를 탑재한 무기체계라 병력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병력 수송 장갑차 APC라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야전에서 전차를 보조하고 기계화 보병을 수송하는 보병 전투차 IFV도 아닙니다. 차체의 구조를 바꾸지 않았기에 탑승 가능한 인원은 운영요원 5명이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보병 수송 능력이 없는 전투 장갑차인데요. 그렇다고 정찰 장갑차라고 하기에는 화력이 너무 과하고 비쌉니다. 반대로 전차로 봐주기에는 주포가 없어 지속적으로 투사할 수 있는 화력이 너무 낮고 적 전차의 공격에 너무 취약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정말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장의 러시아 장병들은 이 BMPT를 아주 좋아합니다. BMPT 터미네이터는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된 전차 지원 차량 TSV로 직사 사격을 통해 전차를 보조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된 장갑차입니다. 그만큼 탑재한 무장이 매우 강력합니다. T-72 혹은 T-90의 차체를 기반으로 제작된 터미네이터는 주무장으로 무려 130mm 구경에 9M-120 아타카 대전차 미사일 4발과 30mm 기관포 2대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 부무장으로는 600발들이 30mm 유탄 발사기를 2대나 탑재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이런 막강한 화력의 장갑차를 만든 이유는 시가전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체첸 전쟁을 통해 시가전의 중요성을 깨달았는데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차와 비슷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건물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적 보병을 박살낼 수 있는 전차 호우용 중장갑차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말살자라는 뜻에 터미네이터로 멋들어지게 붙인 건데요. 기갑 차량을 호우하기 위해 또 다른 기갑 차량을 투입한다는 게 어딘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BMPT 터미네이터는 2017년 시리아 내전에 시험 투입되어 놀라운 전과를 올리는 등 충분한 실전성을 증명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크라이나군이 걱정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전쟁에 투입된 터미네이터는 무시무시한 명성과 반대로 실상은 형편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세배로 도네츠크에 배치된 터미네이터는 돈바스 함락 작전에 기갑 부대와 함께 동시 투입되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시가전에서 러시아군의 전차를 엄호해줘야 할 터미네이터는 투입되자마자 세대가 반파당하는 등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 공격에 맥을 못 쳤습니다. 결국 러시아군은 BMPT의 투입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이유가 참 어이가 없었는데요. 러시아군은 터미네이터가 대전차 미사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990년대 체첸이나 시리아 같은 아랍권 게릴라들은 기껏해야 RPG같은 제레식 대전차로켓이나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전쟁의 양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서방이 제블린, 스위치 블레이드, MBT 로우 같은 우수한 대전차 미사일을 다량으로 지원하면서 보병의 대전차 능력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둔중한 중장갑차로는 건물 사이나 구름 뒤에 매복해서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고 도망가는 게릴라전에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게다가 드론 전쟁이라는 이명으로 불릴 만큼 드론을 이용한 대전차 공격이 활발히 이루어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중량이 무거워 기동력이 떨어지는 터미네이터는 고정된 표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대한민국의 주력 장갑차인 K-21인데요. K-21의 전투 중량은 25톤으로 BMPT 터미네이터에 비하면 상당히 가벼운 편이고 엔진 출력 또한 750마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철저히 장갑차의 목적에 충실한 설계인데요. 일례로 K-21의 최고 속도가 시속 70km를 훌쩍 넘기는 데 비해 터미네이터는 기껏 해봐야 시속 60km를 넘지 못합니다. 게다가 K-21의 79경장 40mm 기관포는 절대 터미네이터의 화력에 뒤지지 않는데요. 장갑차는 어디까지나 탑승한 병력의 보호와 대전차전에서의 보병 화력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강한 화력이 필요하면 차라리 전차를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시가전에서는 장갑차나 전차나 대전차 무기에 취약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현대의 전차는 상부를 공격하는 탑어택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대전차 무기를 견딜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갑이 얇은 장갑차는 대전차 무기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시가전에서는 전차나 장갑차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결국 보병을 중심으로 한 재병합동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런 당연한 진리를 간과하고 막대한 화력과 장갑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건데요. 결국 군의 무기 체계가 단순해질수록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는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괴상한 신무기 퍼레이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그루즈니의 악마라는 소름이 끼치는 별명의 토스원에이 브라티노가 남았는데요. 토스원에이는 전장 9.5m 전폭 3.6m 높이 2.2m 중량은 45.3톤의 거대한 덩치로 24개의 포신을 이용해 220mm 열압력탄을 1분에 30발이나 쏟아 부을 수 있는 괴물입니다. 열압력탄은 가연성 물질을 순식간에 폭발시켜 충격파로 목표를 파괴하는 연료기화 폭탄을 개량한 무기인데요. 매우 강력한 충격파를 일으키기 때문에 건물, 벙커 등을 파괴하는 데 효과적인 데다 폭발시 폭발 반경에 있는 모든 산소를 태워버리기에 대인 공격에 있어서는 최악이자 최강의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제1차 체첸 전쟁의 시가전에서 건물에 숨어있던 체첸 반군에게 러시아의 기갑부대가 전멸한 경험이 있는데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단반나절만에 기갑여단에 해당하는 100여대의 장갑차와 전체가 격파당하는 대참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엘친 정권이 무너지고 이름 없던 KGB 출신 바지사장 푸틴이 권자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푸틴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체첸 반군을 몰살할 궁극의 무기를 2차 체첸 전쟁에 투입했습니다. 그게 바로 토스원의 이 브라티노인데요. 실제로 브라티노는 제2차 체첸 전쟁에서 그로지니를 죽음의 땅으로 만들면서 러시아 승리에 일조했고 그렇게 그로지니의 악마가 탄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브라티노는 돈바스 전선에 투입되어 민가를 포격하는 등 무자비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쟁 초기의 상황이고 브라티노는 곧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의 집중 공격을 받고 대부분 파괴되거나 노액당했습니다. 바로 사거리인데요. 브라티노의 열압력 탄도로켓의 최대 사거리는 구형이 2.7km에 불과하고 신형이라고 해봐야 6km를 넘지 못합니다. 한국의 K-39 천무의 230mm 무의도 로켓 사거리가 45km 이상이란 걸 생각하면 브라티노의 사거리는 거의 근접전에 가깝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브라티노는 포병 전술의 기본인 일격 후 이탈이 거의 불가능했는데요. 전쟁 초기에는 최대 사거리만 4.7km에 달하는 차량형 제블린의 공격에 무참히 격파당했고 서방에서 하이마스 등 각종 야포가 지원된 이후로는 정밀 포격의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가 득이 양양하게 전장에 투입한 BMPT 터미네이터와 같은 꼴이 된 건데요. 이처럼 러시아의 기형적인 신무기들은 언뜻 강력해 보이는 외형과 정반대로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기 체계와 그 무기 체계를 운영하는 군대의 처지가 다른 점 하나 없이 똑같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한데요.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사실 우크라이나가 BMPT 터미네이터 토스1A 브라티노를 무력화시켰다고 해서 이 무기 체계들이 절대 쓸모없는 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분명 심각한 단점들은 있었지만 이는 체첸 전쟁과 시리아 내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도 체첸과 시리아에서는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워 높은 전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두 무기 체계가 맥을 못 추는 건 결국 운영자인 러시아군의 전술적 판단과 실력이 본래 성능의 10분의 1도 끌어내지 못한다는 방증입니다. 실제로 무기 체계는 성능이 얼마나 뛰어나고 화력이 얼마나 강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적인 예로 우크라이나군은 화력보다 중요한 게 뭔지 확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토는 실전투 현장에는 최초로 정보 취합 및 공유 장비인 델타를 투입했는데요. 델타는 군사위성과 드론, 첩보 등 각종 정보 자원을 취합해 지도 위에 적군의 위치뿐 아니라 병력과 장비까지 실시간으로 나타내는 소프트웨어로 군인과 민간 당국자 심지어 허가받은 일반인조차 러시아군의 세부 동향을 추적해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네트워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보 취합과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져도 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으면 지도 위에 찍힌 점에 불과할 텐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이 정보를 활용해 적재적소에 병력을 투입했고 이 덕에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러시아군이라면 같은 정보를 얻었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과 비슷한 수준의 속도로 보급로를 타격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현재까지 보여준 전투 수행 능력을 보면 러시아군의 수준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러시아군의 수많은 실책이 이런 추측을 뒷받침하는데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의 패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경적필패라는 사자성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을 가벼이 여기면 반드시 패한다는 뜻인데요. 러시아는 오랜 시간 동안 동유럽에서 적수가 없는 패자의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과거 소련 시절의 향수에 젖어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러시아를 좀먹고 말았습니다. 무기 체계는 부정부패로 썩어 문드러졌고 군부는 현대화된 군사 교리도 없이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전 세계 3위를 노릴 만큼 군사력이 급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또한 러시아의 참패를 교훈삼아 군의 태세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